2021년 3월 4일 삼삼데이, 삼계살데이가 하루 지난 3월 4일 여행 구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집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십니까?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 있으십니까? 자 돌리지마, 돌리지마 그대로 돌리지마, 그대로 가 도망가면 구멍으로 주지마 뭐야? 뭐지? 계속 비추고 왔는데? 베리지마 뭐야.. 금일까지 벽벽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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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이씨..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빨리 빨리 움직이는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여기도 둘러보고 지금 옆에 식당도 둘러봐야 되고 저 옆에 육회도 한번 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움직이는거에요 어디 계십니까? 계세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뭐 찾으시는거 있죠? 뭐 부탁할 거나 그런거 있으시죠? 얘기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 소리야? 뭐야? 뭔데? 이게 돼? 이게 돼? 뭐야 이게? 근데 또는. 이게. 또한. 이게 돼? 이거 이게? 이거 내가 낯고. 이거 내가 낯고를olina. 이거 이렇게. 내가 낯고는. 이런땐. 이건 좀気 안 내장해. 제가 낯고는 하면서 대사. 제가 이미 출신하고 살렸며 낯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녀석이 무한 지창으로 팔고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깜짝이야..뭐야.. 와..깜짝이야.. 뭐야..촉감 깨드러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따 아따 아이씨! 누구십니까? 아이씨! 원래 여기 있었나? 원래 이게 여기에 있는 곳이 아닌데? 여기 원래 이쯤에 있었거든 내가 알기로도 어디에? 저곳이 옮겨져 있네? 아이씨 그만합시다 이제 이제 그만.. 아이씨 그만하시라고.. 아이씨 그만하라고.. 그만하라니까.. 어? 그만.. 아이씨 그만하시네.. 하.. 끄다!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